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빨간약 잔예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했죠. 프라이버시를 통해서 비트코인에서 아주 중요한 섹시원이 있습니다. 즉 개인의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를 와 그것과 상충되어 보이는 불법자금 추적, 공공의 이익 그래서 어떤 공익을 위한 범죄 모니터링, 근거, 이력을 남기는 것 개인정보가 상충하는 가치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마치 타토시 나카롱도가 절여한 방식으로 이중지부의 문제를 풀어낸 것처럼 현대 온라인 라이프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아주 기발한 방식으로, 기발하고 절여한 방식으로 풀어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공공의 모니터링 사회의 책임은 특히나 국가라든가 단체, 큰기업, 힘을 가진 대상일수록 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서민들처럼 상대적으로 어떤 권력으로 더 멀어져 있고 약자들, 약자들의 어떤 일거조일 부족은 들여다보기 어렵고 강자들의 행동은 대기라이트로 하는 형태에 그렇게 해서 조합을 이루는 프라이버시 모델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비트코인, 웹 3.0 비트코인과 함께 다가오는 메타넷, 웹 3.0의 진정한 협찬 포인트 중 하나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할 내용은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오늘도 좀 쉬운 내용을 먼저 하겠습니다. 쉬우면서 많이 왜곡된 것 중에 하나인 인센티브 6절 인센티브입니다. 읽어볼게요. 블록 내 첫 번째 트랜잭션은 그 블록 생성자가 그 블록 생성자가 갖게 될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는 특별한 트랜잭션으로 시작하도록 규정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좀 그래픽컬하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 아카데미에 있는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보이는 게 블록의 모습이에요. 블록의 모습.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블록 헤더라고 돼 있고 이쪽이 블록 바디. 블록 바디는 트랜잭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 바디에 보면 트랜잭션이 여기 순서가 1, 2, 3 이렇게 트랜잭션 인덱스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여기 보면 코인베이스라고 되어있죠. 얘도 생긴 건 어때요? 네모난 게 트랜잭션이랑 똑같아 생겼죠? 그래서 트랜잭션인데, 얘도 트랜잭션인데 이거를 맨 처음에 있는 이 트랜잭션은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인다. 코인베이스라고.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은 뭐냐면 대부분 다른 트랜잭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코인 A가 코인 A의 주인을 B로 바꾼다. 어떤 코인이 있어요. 코인의 주인을 A에서 B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트랜잭션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A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코인이 있고, 이 코인의 주인이 A이고, 여기서 이 코인의 주인이 B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그림을 어따 그리면 좋을까? 왜 코인베이스냐면 말 그대로 코인베이스에 있는 이 코인을 이 마이너한테 주겠다. 이 블록을 채굴한 마이너한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트랜잭션이에요.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특별한 지갑인 거죠. 특별한 지갑.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광산. 다시.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걸 왜 채굴이라고 하느냐? 코인베이스라는 가상의 개념이 있어요.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여기 안에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개가 있었을까요? 21밀리언. 즉 21백만 개가 코인이 있었죠. 그래서 블록이 채굴될 때마다 여기는 헤더가 있고 첫 번째 트랜잭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첫 번째 트랜잭션에 벌어지는 일은 이 코인베이스에 있는 이 코인 이 코인을 가져와. 코인베이스에는 이 코인이 이 블록 채굴한 마이너 겁니다. 하는 이제 트랜잭션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채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코인베이스에서 코인을 꺼내와서 마이너한테 할당해 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채굴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그렇지 정말로 어디 숨어져 있는 코인을 코인 더미가 어디 디지털 암호학적인 수학 속에 숨어있는 게 아니에요. 코인이 이렇게 숨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젓이 코인베이스에 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동전 동전 꽂이에 있는 것처럼 이게 쭉 이렇게 있으면 이게 총 몇 개다? 2,100만 개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반간기가 최초에는 50개씩 꺼내 쓰는 거죠. 50개 이 50개가 마이너한테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면 안 되겠죠. 아무나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트랜잭션이 인정을 받으려면 POW를 통해서 실제로 블록 이 녀석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노드들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보탬이 되면 여기 뭐 살포가 있네요. 코인을 발행하는 중앙기관 없이도 신규 코인을 최초에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공한다. 자 신규 코인을 유통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의 이런 가상의 코인 베이스라고 하는 미리 정해져 있는 일종의 코인이 저장소가 있는 거예요. 금고 비슷하게 이거는 뭐 사실상 뭐 열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이렇게 있어요.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레이그 라이 박사 그러니까 사토시가 이제 이걸 설명해 주기를 어 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채굴이라고 하죠. 채굴 이거를 채굴이라고 하는데 채굴은 뭔가요. 금을 만드는 건가요. 발견하는 건가요. 채굴은 예 앤디님 어서 오세요. 아까 오셨겠죠. 제가 지금 메세지를 늦게 받는데 자 채굴은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을 하는 거죠. 발견했다는 뜻은 뭐예요. 금이 내가 발견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몇 개 있을까요. 질문 너무 쉽죠. 자 이거 이거 맞히시는 분한테 제일 먼저 맞히시는 분한테 제가 핸드캐시로 1,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비트코인 몇 개 있다. 우리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비트코인은 당연히 BSV죠. 비트코인 SV 윤재욱님 2,100만 개 정답입니다. 2,100만 개 정답. 핸드캐시에 핸들을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청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100만 개 지금 존재하는 비트코인은 지금 이 시간 현재 2,100만 개고요. 영원히 2,100만 개예요. 금이 연금술에 의해서 금을 못 만들었었죠. 우리가 이제 연금술 아이장뉴튼이 연금술하다가 인생을 좀 많이 허비했었는데 결국은 금은 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소를 섞어가지고 금이 절대로 안 나오죠. 다른 어떤 걸 해가지고 금이 절대로 안 나오죠. 이 금이 AU 맞나요? 원소기호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금은 화물이 아닙니다. 금은 물론 이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구가 형성된 이후 지구가 형성된 이후는 금은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금은 초신성 폭발 같은 첨락적인 이벤트가 아니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은 이미 발행이 끝났어요. 21밀리언이 21밀리언이 발행이 끝났습니다. 발행이 끝나서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다? 코인베이스에 있다. 코인베이스에 있는게 블럭이 채굴될 때마다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통 누구를 통해서? 이 마이너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자번호 79번 와.. 대단하시네요.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시더니 그쪽 개통 분이신가요? 아니면 학생이신가요? 자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다 보이지만 수소 79개가 합쳐진 원소 어머 어이구야 어이구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코인을 발행하는 자 그래서 전문자하는데 좀 너무 오래 걸리긴 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보탬이 되며 코인을 발행하는 중앙기관 없이도 신규 코인을 최초에 어떻게 유통시킬 것에 대한 방안을 제공한다. 그렇죠. 채굴을 먼저 한 마이너에게 할당이 되는 거니까요. 일정량의 새로운 코인이 꾸준히 추가되는 것은 마치 금채굴자가 자원을 소비하여 금을 채굴하여 유통되는 금이 늘어난 것에 비유된다. 자 금이 우리가 금이 금 생산량이라고 얘기할 때 금을 정말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금을 재련해서 채취한다던가 이런 거죠. 어떤 유통되는 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소비되는 자원은 CPU 시간과 전력이다. 자 인센티브는 또 한편 트랜잭션 수수료를 통해 조달된다. 자 또 한편 트랜잭션 수수료를 통해서 조달된다. 이분이 되게 중요하죠. 마이너들의 보상 체계는 서브cd, 보조금. 자 이 부분을 서브cd라고 해요. 블록을 채굴할 때 코인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꺼내와 가지고 유통시키는 것. 즉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었던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합의한 비트코인 최초의 금고. 비트코인 최초의 금고에서 꺼내오는. 그 비트코인 최초의 금고에서 꺼내오는 거가 이제 채굴보상. 네 그거가 있고. 두 번째 인센티브는 수수료다. 트랜잭션 수수료다. 트랜잭션이 있을 때 트랜잭션 수수료를 받는다. 자 그래서 요거보다 두꺼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미리 정해진 수의 모든 코인이 일단 유통되기 시작하면 인센티브는 온전히 트랜잭션 수수료로 전환되고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게 최초에 50개였죠. 한 블록 채굴할 때마다. 근데 이때는 트랜잭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2008년도 2009년 초기에는 트랜잭션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25개로 줄었어요. 반감기가 되어서. 자 그러면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된다? 트랜잭션 휠을 총 합한 비트코인이 25개가 되는게 이상적인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가요? 이건 거의 무실할 만하죠. 블록 사이가 특히나 BTC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2140년인가 아마 이물엽일거에요. 그때는 0.0000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 요게 1사토시거든요. 비트코인. 요게 1사토시인데. 1사토시. 1사토시는 0에서 실제로 0.14토시 이렇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사토시에서 반감기가 되면 0.54토시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제로가 되는거죠. 그래서 제로가 되고 난다면 어떻다? 제로가 된다고 난다면. 트랜잭션 휠만 가지고도. 그냥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50 비트코인 정도의 수수료가 나와야. 그 채굴자들의 보상이. 채굴 보상이.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피가. 단순히. 트랜잭션 피가 비싸지는게 아니라. 하나의 트랜잭션의 피가 비싸지는 방식이 아니라. 트랜잭션 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빅블락이 되어야 되는거에요. 블록 사이즈를 키우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설계가 되고 나온거에요. 비트코인은. 적어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더 잘 만들겠다. 이게 비트코인의 이러한 설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코인을 만들면 되요. 블록 사이즈가. 블록 사이즈가 1메가로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뭐 안가본 길을 가는거니까. 뭐가 정답인지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자 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 만들어라. 딴 데 가서 해라. 딴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합니까? 여기 와서 분탕질을 하고 있는거죠. 그게 누구다? BTC. 그러니까 도둑이 와서 주인을 내쫓고. 자기가 주인 행사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지지들 멋대로 망가뜨려 놓고선. 그 다음에 거래소들.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거래소들이 기술적인 내용 잘 모를 때. 자기네들이 비트코인이라고. 이 여론에서. 우리를 점해서.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 앞부분을 봅시다. 인센티브는. 이 내용은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잠깐 미뤘는데. 트랜잭션의 출력값이 입력값보다 적은 값이라면. 그 차이값은 해당 트랜잭션을 포함한 블럭의 인센티브로 더해지는. 트랜잭션 수수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자. 윤재욱님. 아까 정답을 맞히셨으니까. 핸드캣시의 핸드를 좌우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자. 또 한가지 나갈게요. 트랜잭션의 출력값이 입력값보다 적은 값이라면. 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자.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어. 그냥 명시적으로 트랜잭션 수수료. 즉. 트랜잭션의 인풋이 있어요. 내 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다면. 이런식입니다. 5,000원짜리를 내요. 그리고. 3,000원짜리를 사요. 나. 상인. 자. 5,000원짜리를 내죠. 근데 3,000원짜리를 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00원짜리를 샀으니까. 상인에게. 2,000원이. 아니. 상인한테는 3,000원짜리가 생기고. 제가 거슬름돈으로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거슬름돈으로. 2,000원을 받죠. 근데 여기서. 100원이 트랜잭션 수수료라고 해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블록에다가 기록해주는 마이너한테. 내가 100원의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내가 100원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100원을 주려면. 1,900원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한테는 1,900원이 오고. 나머지. 100원이 어디한테 있겠습니까? 100원. 100원 수수료. 그래서 이렇게 fee 해가지고. 자. 요거는 상인한테 묶이고. 이렇게. 이거는 내 지각. 해놓고. 요. 요. 100원짜리 돈은. 수수료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 거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트랜잭션을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하면 좋죠.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있다? 이렇게 안되있어요. 이렇게 안되있고. 명시적으로 안되있습니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되있어요. 자. 이렇게 되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 말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100원이 b죠? 네. 100원이 b입니다. 그죠? 1900이랑 3000원 더하면. 5000원이 안나와요. 4900원 밖에 안나요. 100원은 어디로 간. 100원은 이제 마이너한테 가는데. 왜 이렇게. 어. 명시적으로 100원을 딱. 마이너한테 주는게 아니라. 이 100원이라고 하는게.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계산적으로. 여기. 인풋이랑. 요게 인풋이구요. 요게 아웃풋입니다. 얘도 아웃풋이구요. 자. 5000원짜리가. 3000원짜리랑 1900짜리로 바뀌었죠? 5000원짜리 지폐가 하나 사라지고. 디지털 지폐가 사라지고. 3000원짜리 디지털 지폐가 생기고. 1900원짜리 디지털 지폐가 생겼어요. 디지털 코인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거를. 마이너한테. 명시적으로 이것도. 아웃풋해서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누가 채굴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나와. 상인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마이너는 누가 채굴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아무 마이너한테 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그 철학이 들어가 있는거에요. P2P. P2P 네트워크에서. 이 트랜잭션을 취급하는. 압목적으로 표시하는. 이 차액. 차액은 마이너한테 갑니다. 라는 그냥 약속이 있는거에요. 약속. 그래서. 요. 요거를 다. 이제. 각각의 트랜잭션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구요. 어. 이거를 모아서. 베이스 트랜잭션. 코인 베이스 트랜잭션. 아까 얘기했던. 어딨냐. 자. 여기서. 이쪽이죠. 코인 베이스 트랜잭션. 코인 베이스 트랜잭션. 이 코인 베이스 트랜잭션에 보면. 요거 총합판. 트랜잭션 피. 그 다음에. 블록 채굴 보상. 서브시디. 보조금. 코인 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그 보조금. 트랜잭션 피. 이제 그게. 들어가는거죠. 자. 여기까지 했구요. 자. 인센티브는. 노드들이 정직성을 유지하도록 독려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라고 또 나와있어요. 여기서도 이 도움. 도움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 도움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거를. 그. 기존에는 번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봅시다. 이 인센티브는 노드가 계속 정직하게 행동하게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왜. 그럼 도움 안 줄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원본을 한번 볼게요. 인센티브. 자. 여기서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건 이것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민철님이. 자. 더 인센티브는 매이 헬프. 인카리징. 노드 투 스테이 아니스티. 이렇게 해서. 어. 인센티브가. 노드들이. 지속적으로 정직하게 활동하는 것을. 격려하는데. 역시.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좀 더 약하죠. 아니스트 하게 되는 인센티브가. 그냥 매이라고 얘기했을 때 좀 약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저는 그냥 그래서 약해 가지고 도움이 된다. 라고 번역을 했긴 했는데. 어.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 여기에도. 어. 어떻게 보면. 최적의 단어를. 사토시는 고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직성을 유지하는 것. 그러면 이 정직성을 유지해야 되는. 메인 인센티브는 뭘까요. 그러니까. 메인 동력원. 그. 블록 채굴 보상과 수수료도 역시. 어.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동료하는데. 어. 기여를 하지만. 어. 이건 그냥 도움 정도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정직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거짓 보고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위법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훨씬 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정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은.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그냥. 당연한 기본적인. 덕목이자 의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수준을 또. 넘어서면. 그. 거짓의 수준이 넘어가면.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기본적인 거고. 그거와 플러스 알파로. 인센티브에 의해서. 더더욱.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만약 당혹스러운 공격자가 정직한 노드들보다 더 많은 cpu 파워를 모으게 되었다면. 그는 이를 이용해서 자신이 지불한 돈을 다시 훔쳐 오는 식으로. 사기를 치던지. 51% 어택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거 다 머릿속에서 비우셔야 됩니다. 저한테 얘기 들은 거 말고요. 다른 데서 들은 거. 51% 어택이. 이렇다면. 이 블록체인에서. 아주. 어. 무시무시한. 어떤 공격이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탐욕스러운 공격자가. 즉. 이게. 뭐냐면. 51% 이상의 cpu 파워를 모았을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즉. 어. 다수가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주죠. 그렇지가 않아요. 과반이 되봤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꼴랑. 자신이 지불했던 돈을 다시 가져오는 식의 사기를 칠 수 있다. 자. 사실 51%가 되면. 내가 뭐. 진시황제라든가. 이런 어떤. 역사에 있는. 독립군주처럼. 그 네트워크 전체를 지배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뭐든지. 새로운 코인을 더 발행을 한다던가. 어. 2100명개가 아니라. 뭐. 4200만개로 늘린다던가. 아니면. 남의 코인을 마음대로. 내 걸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즉. 블럭에다가. 인클로드를 해야 되는 트랜잭션을 함부로 그냥 날려먹는다던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 못한다. 라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어.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은 모든 작업들은 뭐냐면. 독립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작업들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마이너들 간의 합의를 볼 필요 없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 룰에 위브웨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트랜잭션의 어떤 순서. 이런 걸 목격할 필요 없이. 그 트랜잭션 그 자체. 독립적인 트랜잭션 하나를 봤을 때. 이 트랜잭션이. 밸리드하다. 인밸리드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52%가 아니라 99%가 된다 하더라도. 왜냐면. 99%의 CPU 파워를 장악을 해서. 규칙에 안 맞는 블록을 만들면. 걔는 99%가 아니라. 그냥 다른 체인을 만든 거죠. 그냥 다른 체인인 거예요. 그냥 다른 트랜잭션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99%의 CPU를 점유했다는 거는. 단위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올바른 트랜잭션을. 취급할 때에만. 그게 성립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봤을 때는. 모든 게 올바른데. 딱 한 가지. 중지를 모아. 즉. 즉. 집단 지성이 필요한.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분산된 P2P 네트워크에서. 이벤트가 발생한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구요. 자. 트랜잭션에. 이 트랜잭션에. 이게 밸리드 하냐. 인밸리드 하냐. 이 부분은. 하나를 봤을 때 명확한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이중 지불일 경우에만. 이중 지불에는. 각각을 보면은. 트랜잭션이 다 밸리드예요. 다 유효한데. 문제는 뭐냐면. 인풋이 여기서. 두 개가 동일한 인풋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밸리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따로따로 놓고 보면은. 둘 다 밸리드한데. 둘 다 유효한데. 두 개를 같이 놓고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밸리드 해야 된다. 자. 그때 누가 이긴다. 먼저 발견된 것. 먼저 발견된 게 이긴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모두 모여가지고. 합의를 이뤄야 되는 거. 자. 집단지성을 발행해서. 어떤 게 먼저 일어났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 과정에서. 이 순서를 왜곡하는 것만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를 한다. 순서를 조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거. 자기가 지불한 돈을 다시 훔쳐오는 사기밖에 못 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내가 천만 원짜리 지출을 했는데. 그 천만 원을. 다시 이제 싹. 뺏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CPU 파워의 비용은. 몇 억이 되겠죠.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일이 되는 거예요.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사기를 칠 것인지. 규칙을 따라서. 그 CPU 파워를. 새로운 코인을 얻는데 사용할 것인지. 이건 이제 블록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즉. 내가 52% 과반을 점유했을 때. 먹을 거는 요만큼밖에 없고. 그거 먹어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그런 일을 벌어지면. 네트워크의 전체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그리고. 그 코인이 그렇게.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게. 누구에게나. 다. 공개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코인에 대해서. 어. 수신. 수신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부를 하는 거죠. 지급 거부를. 이제. 그 코인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어. 나는 이거 안 받을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실제로. 그거를 캐시아웃 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cpu 파워를 과정하게 되면. 그걸로. 열심히 네트워크에 보안을. 더. 네트워크에 기여해야 되는 일을 해서. 블록 보상을 받고. 트랜잭션을 처리해서 수수료를 받는 게. 즉. 내가. 이 마이너라고 하는 경쟁 시장에서. 내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보통은 이렇게. 51%가 문제가 아닌 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통신 시장을 보면. SK텔레콤이 거의 반. 이제. SK텔레콤. 그 다음에 KT. 뭐 U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어쨌든. 3개사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어. 어찌 보면. 뭐. 국가 이제. 통신망이니까. 이제. 어. 하나만. 이렇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서. 최소한 3개 이상의 회사가 경쟁을 하게 만들죠. 왜 이렇게 합니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독점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시장경제 자체를. 왜곡해서. 어. 우리 모두가. 불행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야. 마이너 생태계도 비슷한 거 아니냐. 마이너도. 마이닝풀도 어디가. 51% 이렇게. 파이차트에서. 어. 특정 A풀이. 51%. B. C. D. 뭐 이렇게 있다 치면. 얘네들이. 독점을 했기 때문에. 이 독점의 행포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이제. 의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POW를 통해서. 결국은. 이. 이게 내 자본이지. 자본이 아니라. E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장 우리 편. 가장 강력한 우리 편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우리 편. 즉. 이게 이렇게 많으면. 이 A의 이해관계는. 이 네트워크 전체의 이해관계에. 아주 종속되는 겁니다. 아주. 아주 응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마이너의 행동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에. 이롭게. 혼자. 여기서. 거위의 배를 가른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끔. 인센티브가. 동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개발한. 아주 놀라운. 밸런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 그 다음으로 좀. 쉽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기술적인 걸 크게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자. 인센티브. 부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드디어.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어. 트랜잭션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 어.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뭐. 크게 궁금한 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되던가. 그래서 뭐. 오늘 했던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내용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있자. 자. 제가 오늘은. 어. 새로운 장비도 좀. 장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태블릿이라고 그러네. 태블렛. 그래서. 어.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 여기 그림 그리는 게. 글씨 쓰고 있는 게. 좀 좋더라구요. 네. 그래서. 좀 서툴긴 했겠지만. 그래도. 저도 조금씩 조금씩. 어. 보시기 편하게.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트코인이 좀 어렵나요. 어. 그쵸. 쉬운 건 아니죠.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투자를 하셔야죠.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실 것 같은데. 어.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해야죠. 공부에도 투자를 하셔야겠죠. 2100만 개만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니. 탐이 납니다. 그렇죠. 2100만 개. 2008년도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어. 네. 피자 한 판 주고 사시게요. 흐흐흐흐흐. 왜 그때 채굴을 안 하셨을까. 어. 윤재웅 님.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정말 안 늦었습니다. 지금. BSV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 네. 싸졌죠. 자. 오늘 뭐. 강의 끝났으니까. 그럼 BSV 가격 얘기 좀 해볼까요. 어. 2000. 아. 2000. 아. 왜 이래. 어. 뭔가. 설정이 바뀌었네. 사라지지 마라. 2000. 아. 2000이 아니라. 2017년. 2007년. 요 때 쯔. 어. 아니요. 아니요. 100만원어치 사놓으려고요. 특히. 흐흐흐흐흐흐. BSV가 특정 국가에서는 채굴이 안 되나요? 어. 특정 국가에서 채굴이 안 되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뭐. 채굴하는 회사 자체가 많지 않아요. 채굴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요. BSV를. 그러니까 BSV는 지금 계속 발전을 했기 때문에. BSV를 채굴하려면 좀 기술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기술력이 좀 필요하고. 스토리지도 좀 많아야 되고요. 어. 물론 이제 채굴에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 더블해시. 더블해시 빤스런.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어. 채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POW 해가지고. 그. 해시난스를 찾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이. 절묘한 키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분리할 수가 있다. 이걸 분리할 수가 있다. 어. 밸리데이션을 하게 돼서. 플로드를 운영하려면. 4기가짜리. 그. 디스크를. 매 10분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1시간이면. 6개니까. 4, 6. 24. 24. 1시간에 24기가. 그럼. 408인가. 하루에. 아무튼. 그. 하루에. 거의. 하루 이틀만에. 테라만큼씩. 쭉쭉쭉 늘어나야 되는. 그. 디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있죠. 기술적으로. 이 트랜잭션 프로세싱 하려면. 그러면. 채굴만 하려고 하면. 채굴은. 샤요육. 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요거는. ASIC MINOR만 가지고. 단순히 채굴하는 건. 머클 트리만 가지고. 채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요쪽. 트랜잭션 프로세서가 넘겨준. 머클 트리를 가지고. 즉. 헤더값만 갖고. 그 난스를 찾으면 돼요. 저렇게. 분업화가 될 수 있고. 요 녀석들은. 요렇게 하면. 요걸 제대로 이해하면. 사실. 요 채굴은. 지금 다른. 뭐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죠. 요 채굴만 하면. 다만. 이 채굴하는 것과. 트랜잭션 프로세서의.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뭐. 다른 채인들은. 그냥. 블록체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는 것 뿐이고요. 그 외에 뭐. 법률적으로 막혀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문하신 건지. 어떤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2,100만개.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2,100만개. 중국에서는 채굴해도 블록이 생성 안되게 설정되어 있다. 제가 들은 것 같아서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제 들은 바는 없고. 지금 리얼비트코인 님이 해주신 얘기를 가지고. 유출을 해보면. 그. 이제. ASIC 마이너. 마이닝을 통해서. 그냥. 이제. 서비스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난식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건 현금으로 받겠죠. 비트코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거죠. 용역. 그런 사업 자체는.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2,100만개. 이게. 21밀리언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 마무리 잡담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부를. 어떻게 측정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통장 잔고 계좌를 보게 되면. 우리 한. 예전에.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는. 50억이면 부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50억. 50억. 요새는 50억이면. 어. 대단한 부자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물가도 오르고.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그. 일종의. BTC에서 얘기하는. 스토어 오브 밸류. 요 얘기를. 잠깐. 오늘은. 마무리 잡담을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도. 이 스토어 오브 밸류 기능이. 비트코인의. 아주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본연의 가치. BTC. 유틸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BTC는 유틸리티가 없죠. BTC는 없고요. 유틸리티가. BSV는 있죠. 어떻게 있다. BSV 유틸리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단순히 데이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 거래 인포메이션. 일종의 영수증. 계약서. 등. 비즈니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공증. 공증. 퍼블릭. 공증. 어. 저장소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저장소에. 이 엔트리에. 자기의 문서를. 저장해야 하는. 니즈가 있고. 이 니즈. 이 비용은. 뭘로 내야 된다. 비트코인으로 내야 된다. BSV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본연의. 이. 이 화폐의.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수요를 기반으로. 가치를. 갖게 되니까. 이른바. 본연가치. 즉. 인트린식 밸류라고 하죠. 그럼. 이. 본연가치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가치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요. 여기서. 가치 저장은. BTC가 얘기하는. 그런. 가치 저장. 비교가 안되는. 진정한. 가치 저장이 될 수가 있는데. 자. 2,100만 개면. 자. 2,100만 이라고 하는. 숫자가 고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안 변하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 또는. 100입니다. 자. 확률을 나타낼 때. 이거는. 1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비율을 나타낼 때. 100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거 같은 얘기죠. 꽉 차 있는 걸 얘기할 때. 1이나. 100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안 변해요. 왜 그렇죠. 상대적인 거니까. 1. 1. 2. 2. 2. 또 다른. 엑스님이랑 두 분 밖에 안 살아요. 세상에 단 둘만 살아요. 그리고. 재화가. 여기 이제. 먹을 빵이. 빵이. 세 조각이 다예요. 그러면 이 빵 하나에다가. 우리가. 하나에다가. 100원이라고 해서. 토탈 마켓캡을. 300원이라고 하든. 공 하나 더 붙여서. 3,000원이라고 하든.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의미가 없죠. 여기 가격을 얼마에 붙였는데. 사실 의미가 있나요. 의미 있는 건 뭔가요. 누가 빵을 두 개를 먹을 것이냐. 이게 의미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전체 재화는 이게 빵. 이게 세 개가 다예요. 그러면. 나 빵 하나. Y님 빵 하나. X빵 두 개. 여기다가. 금액을 어떻게 붙이는 게 효율적일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법정화폐라든가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숫자가. 계좌에 고정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적인 사회적인. 상대적 가치는 매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겠다. 그럼 어떻게 한다. 나는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X는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법적으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전 지구에. 여기 내가 있어요. 나의 자산은 얼마인가. 나의 자산은 얼마인가 할 때.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전 지구상에 있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구매력. 100이라고 했을 때. 구매력. purchase power. purchase power. 구매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나의 purchase power는 몇. 지분이 몇이냐. 돈을. 돈을. 모든. 그. 재화나. 가치라는 것은 사실. 사실은. 인간 사회를 기반으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를 기반으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술을. 기술이 발전하면. 어떤. 특정 공산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경우에 따라. 이제. 과거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는 한 개인이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왜 점점 더 못 사라지고. 경쟁이 가속화 된다고 얘기는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헷갈리는 모든. 이제.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런거죠. 우리가. 자아를 잘못 쓰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측정의. 적도가 되는 걸. 자아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라는거죠. 그래서. 전체. 전 인류의. purchase power 대비. 내가 얼마인지를. 알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했었어요.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런게 나와버린 거예요. 진짜로. 비트코인이란 녀석이. 그래서. 비트코인의 2100만 개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전 인류의. 이거를 2100만 개. 이걸 100%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물론. 지난 말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생이 되죠. 파생. 비트코인 은행에서. 신용 창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파생을 하게 되면. 본질이 있으면. 파생되는 게 이만큼 더 많긴 하니까. 그림은 잘못 그렸는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인류가. 인류가 누리는. 이 전체 부를. 이렇게 한다면. 요 밑에. 요게. 비트코인.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자산. 비트코인. 2100만 개. 그래서. 인류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양의 생산을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떤 물건을. 거래하고. 단위를 취급하고 할 때의. 그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이. 상대적인. 퍼처스 파워. 전 인류에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의. 이. 몇 탈을 내가. 지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척도일 수 있다. 그렇게 마인드셋을. 바꿔나가는 관점으로. 가면. 고정대. 2100만 개라고 하는게. 100%라고 할 때. 100이라는 숫자는. 그냥. 인간의 손가락이. 다섯 개라고. 생겨. 다섯 개라서. 나타난 게. 아닌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손가락 두 개 합쳐서. 10. 그리고. 십진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100이라고. 나왔을 뿐이죠. 그래서. 전체를 표현할 때. 우리가 100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냥. 전체를 표현할 때. 2100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든. 아무리 큰 규모의. 경제라고 하더라도. 다 여기에. 맵핑. 상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하나가. 이. 비트코인에. 내가. 이제. 몇 퍼센트를 들고 있냐. 라고 하는 건. 전인류에서. 내가. 전인류 자산의 몇 프로를. 홀딩하고 있다. 라는 부분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더불어. 이제. 부자들은. 아까. 부자들의. 돈 깎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자. 부자들의. 고민은. 뭐다. 부자는. 더 돈을. 벌려고 한다. 자. 돈이 많은 부자들은요.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일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돈은. 여러분. 큰돈은. 신선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돈은. 신선식품이다. 어떻게 된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썩는다. 그래서. 보관료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부자들이 투자처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술술 빠지고. 돈이 많으면. 돈이 스스로가. 아주 막. 미친 듯이 빠져나갑니다. 그. 드라이아이스가 공기 중에 승화하듯이. 그래서. 부자들의. 고민거리는. 이. 냉장고를 찾는 거예요. 냉장고. 돈 냉장고. 돈 냉장고가 필요한데. 어.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까지. 돈 냉장고를 하던 게. 많이 있었죠. 재밌었던 건. 예술. 자. 다른 자산들은. 막. 변동폭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돈 냉장고들이 있는데. 이. 예술품 같은 경우는. 이. 보관비용. 예. 보관비용. 보관비용이라든가. 대비. 여기다가 우겨 넣을 수 있는. 금액에 거의 상한가가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기잖아요. 싶습니까. 어떤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어. 10만원짜리 그림을. 아주 안전하게 보관하는 비용이나. 100억 달러짜리. 그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비용이. 비슷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동일한. 동일한 보관비용을. 100억 달러를. 우겨 넣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효율이. 보관효율이 되게 좋죠. 근데. 그러면. 과연. 과연. 그렇게까지. 효율적이냐. 생각해보면. 100억 달러짜리 그림은. 돈환위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가치가 다운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이 정도의 그림을 소지한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이. 아트 업계에. 뭐. 기부도 해야 되고요. 이. 어떤 트렌드.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게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갖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나름대로 세금을 내요. 이. 이. 그림에 대한 가치가 유지되게끔 하는. 알게 모르게. 또. 이. 세금을 내는 게 더 나갑니다. 그러면. 또 이 보이지 않는 보관비용이 있죠. 가치에 대한 보관비용. 그러니까. 뭐든 다 그렇죠. 부동산을 사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사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을 투자해도. 보관비용이. 이만저만. 리스크도 크고 자꾸. 없었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역사적. 역사상 발명된. 그. 보관비용이 가장 저렴한. 녀석이다. 그러니까. 이자 받는 거는 꿈도 꾸지 말고. 썩지만 않으면 좋다는 거죠. 큰 돈은. 제발. 썩지만 말아다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장애들이 돈을 버는. 돈을 버는 입구는 따로 있어요. 돈을 버는 입구가 있고. 그래서 축적을 하는데. 저장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안 썩어야 된다. 썩지 말아야 된다. 자. 이거는 이미 해결된 사람이구요. 사람들이고. 이제. 저장도. 잘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항상. 골머리를. 썩어왔다. 항상 여기 밑 빠진 독이기에 가까운데. 그 부분을 가장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녀석이. 사실은. 비트코인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어. 대단한 흥미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오늘은. 인트로. 인작. 인트로 잡담해서. 이제 마지막 잡담까지. 어. 외람되지만. 제2의 비트코인이 될지도 모르는. 코어체인 채굴 중입니다. 웹 3.0에 대해서요. 어. 코어체인이 뭐죠. 음. 전 잘 모르게. 몰라서. 어. 한번. 그. 혹시 단톡방에 계시는 분이라면. 코어체인 관련된. 뭐. 링크나 자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좀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건지. 음. 네.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래서 오늘은. 어. 오늘은 잡담까지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네. 질문이 없으면. 다들 늦은 시간. 토요일날 늦은 시간. 예. 또 집중해가지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음. 지난번에는 마무리 멘트를 빠뜨렸는데. 오늘은 마무리 멘트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만개. 수만개의 프로젝트 중에. 마무리 멘트는 좀. 화면을 보면서 해야겠죠. 수만개의 프로젝트 중에. 어. 정상 동작하는 거는. 오직 비트코인 하나다. 어. 그리고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애초부터 됐다. 이제와서. 이더리움 보고선 뒤따라가는게 아니고. 처음에. 2008년. 2009년 처음에. 버전 0.1이 나올 때부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완벽하게 탑재된 상태로. 어. 나왔다. 이더리움은 느리지만. 가장 빠른 블록테인이. 비트코인이다. 알려진 바와 다르죠. 그리고. 알려진 바와 달리. 비트코인은. 튜닝 컴플릿하다. 즉. 아무리 복잡한 연산. 비즈니스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 다. 구동시킬 수 있다. 비트코인에서만.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어 오는. BTC. 그것이 아니다. BTC는. 핵심.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무엇이라도 우리가 정의한 숫자를 불가해요. 그 숫자에 대한 정의. 그걸 다루는 규칙.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그 정의와 프로토콜을. 심각하게 변경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크아웃을 했죠. 그것이 BTC에요. 오리지널 설계로부터 포크아웃을 하면서. 발전이란 명목으로 포크아웃을 한게. BTC인데. 어. 비슷하게. 이더리움 체인에. DEO 관련된 이슈로. 포크아웃하는 것을 반대한. 레거스 체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인 것처럼. 즉. 원조 이더리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것처럼. 비트코인 SV는. 포크의 포크가 아니다. BTC가 최초로 포크아웃을 했고. 어. 그러면서. 이름을 가지고 포크아웃을 했을 뿐이고. 레거시. 소수로 남은 레거시 체인이.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캐시로. 이름을 바꾸게 된거구요. 비트코인 캐시에서도 또 한번. 포크아웃이 발생했어요. 그때도 다수가 포크아웃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소수로 남은. 오리지널 레거시 체인이. 비트코인 SV라는 이름으로. 최초에. 탄생했던. 스마트 컨트랙트. 가장 빠르고. 가장 복잡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모습의. 비트코인. 원래 태어난 모습 그대로의. 완벽한 비트코인을. 유지해오고 있는게. 비트코인 SV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 SV가. 구축해내가는. 실질적인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만이. 진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미래를 가져온다. 자. 오늘은. 예전말이 좀 길었네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지금까지. 블록체인 빨간약. 쟈니림이었습니다. 5. 5. 5.